있고만 있고 즐거운 없는 입덕 전문방송 MBC 아이돌라디오 시즌 2 꿀디 저희가 여기 돌라샵에서 저희가 만두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 꿀디 아이돌 유니버스의 입덕 필템 아이돌라디오 시그니처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케미타임 아 조금 아쉬운데 아 그래 뭐지 자 바로 꿀디가 직접 작사작곡한 시그널송 시그널송이죠 많은 아이돌분들이 우지선에서 대기하는 동안 시그널송이 남은 외적댄스를 추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외적댄스로 쳐주시죠 또 이제 저같은 내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근데 그 이 시그널송에 저희가 2022 아이돌라디오 프로젝트로 저희가 시그널송에 맞춰가지고 돌라 멋진 챌린지 돌라 멋진 챌린지 오 돌라 멋진 챌린지 돌라 멋진 챌린지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하? 하? 돌라 멋진 챌린지? 오! 오케이 뭔가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만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채끌디의 메인댄서 우리 채디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왜 그러세요? 입에 만두가 네 여러분 생방송이라서 근데 만두가 또 제가 좋아하는 감장에다가 너무 준비해 감자만두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원래 잘 안 먹었잖아요 우리 이거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먹어야 돼 큰일 나 딸랑딸랑 계속 이거를 일단 잠깐 벗어놓고 딸랑딸랑 소리가 자꾸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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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서 저희가 마이크를 직접 좀 차고 오케이 오랜만에 차네요 이 마이크 정겨웠어요 네 이 마이크 보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 마이크를 차고 뭘 하면 되죠? 이제 저희 그 시그널송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챌린지처럼 예 안무를 만들면 되는데 저희가 직접 네 오케이 오케이 응 금방 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뭐 챌린지 같은 거 네 거의 뭐 도사입니다 도사 이거 한 뭐 한 3분? 네 3분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무대로 나가서 한번 해보죠 오케이 저희가 만들 구간은 베이비 턴 온 더 레이디오 볼륨을 키워 지금 스테레오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마음껏 놀아봐 프리에리어 에리어 예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드 아 이 부분 네 이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군요 그렇죠 자 일단 네 자 제가 일단 가사를 불러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걸 짜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처음에 처음에 베이비 턴 온 더 레이디오 베이비 턴 온 더 레이디오 일단 저는 가사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기 때문에 베이비 누굽니까 우리 몸베베 네 몸베베 오오오 오케이 일단 좀 알려야 되거든요 베이비 베이비 그 다음에 또 제가 디제잉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베이비 턴 온 더 레이디오 오오 베이비 턴 온 더 레이디오 오케이 다음 역 볼륨을 키워 지금 스테레오 볼륨을 키워 지금 스테레오 그렇죠 자 스테레오 볼륨 또 어떻게 올리냐 네 끼이 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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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이 어 올려 올려 네 여기까지입니다 끼이 아 끝이에요? 네 아 왜냐면 챌린지가 네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춤춘다고 해야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약간 바운스가 그래도 좀 있어야죠 지금 거의 뭐 이 정도는 거의 너무 아 바운스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거의 이 정도면 마임을 하세요 일단 바운스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알죠 창문 이거 이거 마임 일단 진행해 볼게요 아 일단 진행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자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그렇죠 지금 우리 곁을 잠시 떠나 있는 현우 형을 소환합니다 오오 갑자기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아하 갤러리야 갤러리야 어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오오오오 오오오 근데 진짜 전혀 뛰는 동작이나 이런 게 없네요 발동작이나 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급해서 그 다음에 맘껏 놀아봐 프리에리어 맘껏 놀아봐 프리에리어 프리에리어 아 놀아봐 아 놀아봐 마음껏 노시는 거예요 제가 물미역 댄스라고 합니다 물미역 댄스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무슨 그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바람 빠진 그 풍선 있잖아요 물미역 댄스라고 저의 시그니처 댄스거든요 아 맞아요 시그니처 댄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네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 우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어떻게 좀 뭐 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주원형원의 주원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 저는 제 시그니처가 사실 총 쏘는 거니까 네 총 쏘는 걸로 갑자기 여기서 총을 쏴요? 갑자기 여기서 총 쏜다 발치 있죠 발치 어 이빨 뽑아버리는 거 어 이빨을 저는 뽑는 걸로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주원형원은 우리 좀 강한 느낌으로 가죠 그렇죠 주원 어 형원의 아이돌라디오 어 어떻게 2022년 싸버려야죠 어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빡 오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빡 오 이겁니다 와 괜찮은데요? 네 아이돌라디오 하고 빡 쏘지 말고 주원형원의 기다려 아이돌라디오 아 아 생각났어요 아이돌라디오 우리 안무 어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장전 오오 빡 오 우리 잇디스 잇디스 빵의 안무처럼 괜찮은데요? 주원형원의 아이돌라디오 빵 어떻게 그러면 음악에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럼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주원이는 안 배우나요? 네? 주원이는 안 배워요? 이미 다 배웠어요 저는 보면서 다 배웠어요 여기서 빠지는게 있는데 네 바운스 얘기하셨죠? 네 리듬 오 오케이 리듬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안무에 바운스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바운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쟤네 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지금 저희는 안무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바운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응 두 두 두 하 하 좀 빨라야 돼요 좀 빨라요? 두 두 두 두 두 파이 세스 베이비 턴 온 더 아 다시 다시 베이비부터 그럼 좀 전부터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디테일 들어가도 돼요? 네 바운스는 라디오부터 들어갑니다 아 라디오부터 오케이 자 매력 있다면 쇼미 보여줄게 있다면 쇼요 터네바나의 고민 다같이 렛츠고 기릿 기릿 베이비 베이비 턴 온 더 레이디오 예예 볼륨을 키워 지금 스테리오 예예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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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요? 야야? 예 야야는 프리 야야 프리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야야 야야 맘껏 놀아봐 프리에리어 에리어 예예 주원 형원의 아이돌 라디오 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터네네바 너게 고민 다같이 렛츠고 다같이 렛츠고 더 레이디오 예예 볼륨을 키워 지금 스테리오 예예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다같이 렛츠고 다같이 렛츠고 예예 주헌 형원의 아이돌 라디오 제가 이 트랙에다가 총소리를 하나 넣을까봐요 그래요 탕 넣어줘 이거를 할까봐요 그럼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약간 좀 약간 이렇게 소프트하게 했으니까 제대로 자 음악 줘야죠 터네바 너게 고민 다같이 렛츠고 다같이 렛츠고 더 레이디오 예예 볼륨을 키워 지금 스테리오 예예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고고고 맘껏 놀아봐 프리에리오 에리오 에리오 예예 주헌 형원의 아이돌 라디오 빵 와우 바로 또 넣어주셨습니다 센스 이런 느낌으로 좋은데요? 네 괜찮죠? 앞으로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네 같이 이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고 따라 따라하기 쉽잖아요 이거를 못 따라하면 조금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이 리듬 이런 느낌 저희 어머니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 동생도요 네 이런 느낌이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요